수고했다 넌 좀 쉬어라 오빠 어린 맙소에 날 좋지? 어 좀 이따 또 올게요 할아버지 네 선배 같다 정말로 할아버지 왜 이제 마법 풀려고 에이 수리야 수리야 나 지금 은비야 지훈아 강은비 수리야 은비하고 지훈이 어 아 저기 세훈아 지금 어 그러니까 너하고 나만 빼고 아까 빼서 꼭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랬잖아 사진속에 사진속에 올라아 사진속에 해 깨끗 사진속에 이 예